김현옥 시장 김현옥 시장 부분을 좀 볼게요 김현옥 시장 첫 대목이 군복 입고 시장 취임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시켰다면 김현옥 시장은 부산과 서울을 천지개벽시켰다 이때 이제 부산으로서 의미 있었던 게 직하시가 된 겁니다 원래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부산특별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울 쪽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서 직하시로서 부산이 됐고 부산시는 구도심에 몰려있던 판자촌을 싹 밀어내고 재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1950년대에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포화 상태였던 부산에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부두 주변과 고지대 등에 천막이나 판자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정체기주지의 분포가 부산 도심의 끝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체기주지를 앵커스토어 삼아서 점점 확장이 나간 게 부산의 발전사인 거죠 부산의 땅끝에서 확인된 이러한 변화 이런 변화가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뀐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산역, 부산항 주변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자고 했던 부두지구, 토지구의 정비사업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산 외곽의 정체기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서쪽이죠 사하구 장림동에 만들어진 정체기주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맥락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부산역이 지금의 위치로 옮기기 전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부산항이 보이고요 왼쪽에 아래에 세관과 부산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길 넘어서 빼곡하게 집들이 보이죠 이게 부산역 주변이 재개발되기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이 담긴 책은 1969년에 나온 부산부두 노동약사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부산부두 노동조합에서 만든 책이고요 이렇게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합이 있고 이들이 책을 낼 정도로 부산항이 컸던 겁니다 그 규모가 부산항의 특징이라고 하면 배를 내리면 곧바로 열차를 탈 수 있는 구조였죠 지금은 그게 안되게 됐습니다만 예전에 부산역이 지금보다 남쪽 사진 속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부두 내리면 그들이 열차 타고 부산역으로 가서 갈 수가 있었죠 이게 한만도 전체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부산역의 위치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민족문화대백화사전에서 부산역의 위치 변동에 대해서 서술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선 1908년에 지금의 출항역과 부산역 사이의 임시정거장으로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에 공사비를 들여서 본관을 지었고 붉은 벽돌에 흰색 화강암을 섞어서 전체 구성은 뇌상스 양식으로 절충형식으로 했다 그리고 43년에 부산부두역으로 계칭했고 45년 해방 직전에 부산역으로 계칭했고 그리고 여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산역전 화재죠 53년 11월 27일 부산역 대화재로 역사가 전소해서 임시 가건물을 쓰다가 우리 지난 부산특집 때 이모 씨가 설명을 했었죠 부산진역과 통합해서 한동안 부산진역이 부산역 기능을 하다가 65년부터 68년까지 68년에 지금의 부산역 위치에 새로 지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부산역의 위치 변동입니다 남쪽 북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건 1918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고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직 영도다리가 없던 때입니다 여기에 배를 타고 내리면 철도 장교를 타고 올라가서 부산역에서 열차를 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으로도 철길이 나 있네요 신장교, 새로운 부두를 만들었다 부두를 할까요? 장교를 만들었다 부산역이 지금보다 상당히 남쪽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위트컴 장군의 비석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옛 부산역 톱니다 라고 했던 비석 안내판을 부산시가 세운 거를 보여드렸었죠 그게 예전 부산역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역은 부자라고 한자로 써있는 이 즈음에 있었죠 지도가 큰 거를 둘러 쪼갠 건데 여기 정도의 부산역이 지금의 부산역이 있고요 왼쪽에는 영주동, 화재가 난 영주동, 철거민촌, 빈민촌, 판자촌이 여기였고 여기 초량동, 진화영사관, 그러니까 중국영사관이 있었고요 여기가 초량역, 매립지 이 뒤로도 끝없이 매립이 되죠 지금의 지도로 맞춰보면 대략 이 즈음인데요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매립을 했습니다 이 중에 유명한 매립지가 요즘에 약간 레트로 관광으로 유명한 데죠 매축지 마을이라고 매립지, 매축지 같은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에서 한참 길을 복잡하게 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 복닥복닥한 골목이 나타날 겁니다 아래쪽은 반듯하게 구획이 져 있고요 위는 조금 구획이 무너져 있는데 이 일대가 매축지 마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매립을 하면서 일부 지역이 창고로 조성됐고 그 창고에 사람이 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된 거죠 현재 이 매축지 마을은 절반 이상이 날아가서 두산 위부더 제니스 하버시티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나머지 지역도 얼마 전 답사했을 때 보니까 시공사가 정해졌다고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아마 곧 사라질 겁니다 이쪽은 한번 좀 봐두셔도 좋을 겁니다 부산의 매립지 형성 역사에 생생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부산 매립지 건설이라는 것은 곧 부산의 확장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같은 것이 매축지 마을에 있는 전형적인 집들입니다 목조 건물들이죠 이런 느낌으로 일식 건물 같기 좋았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건물들이 있어요 골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 건물은 새로 지은 거죠 이 매축지 마을에서 유명했던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입니다 예전에 여기 미군 부대가 있어서 송유관이 깔려 있었는데 송유관이 깨지면서 기름이 흘러나왔고 거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대화재가 났답니다 부산하고 화재는 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화재 이후에 매축지 마을 주민들이 아무리 작은 불이 나더라도 빨리 소식을 알려서 주민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뜻에서 이 종을 달았다고 하세요 제가 2000년 7월에 갔을 때는 종이 남아있었는데 이후에 누가 종을 훔쳐갔답니다 참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저기 안내문을 내걸고 돈 줄 테니까 이 종만 그대로 돌려달라고 이거는 우리 마을의 역사 같은 거다 경상남도 전역의 고물상관이 다 뒤져가면서 이 종을 찾으셨는데 결국 못 찾으셨고 새로 종을 달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누가 훔쳐가기 전에 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진 찍을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괜히 마을 주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일부러 멀쩍이 떨어져가지고 줌으로 찍었습니다만 결국 누가 훔쳐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전신주가 메축이라고 되어있죠 메축간 그리고 위에 가면 좌천 이바구길이라고 요즘 부산에서 무슨 무슨 이바구길 유행하죠 여기는 좌천동 이바구길입니다 이런 게 이제 메축지 마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46년경에 미군이 작성한 지도입니다 부산항은 미군 작전상에도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부산브릿지 영도다리 옛날에는 부산다리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피어원 제1잔교 제2잔교 3,4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미군부대가 쓰고 있는 항구가 있죠 왼쪽 제가 동글동글하게 보여드린 지역도 미군부대가 있어서 원래 엑스포가 개최가 됐으면 이 지역들을 전체를 옮겨버리고 주 전시장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엑스포가 좌절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는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약간 불투명한 상태가 됐죠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미군 지도입니다 보시면 피어1, 피어 넘버1, 피어 넘버2 같은 게 있고요 부산 스테이션, 부산역이 여기 아래 좀 있었죠 올라가서 이런 물이 모여있는 저수지 같은 곳이 있고 이 즈음이 지금의 부산역이죠 이런 식으로 각종 철도와 시설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암리라고, 지금 우암동이죠 여기로 흥남에서 LSD선이 와서 피남미드를 내려놨고 그 피남미들이 정착해서 만들어낸 게 밀면이죠 여긴 지금도 그때 처음으로 밀면을 만들었던 분의 집이 가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써있네요 캐틀 쿼런틴 스테이션 소, 검역소 이게 우암동 수막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내혼행면이라고 하는 밀면집 최초의 밀면집 중에 하나인 가게가 지금도 있죠 여기도 최근에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전에 경관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가 부산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개발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0년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눈에 익숙하실 겁니다 제1장교, 제2장교, 철도 노선이 보이고 아래가 세관과 부산역입니다 여기 저수지 같은 게 보이고요 이 근처가 지금의 부산역 자리고 더 올라가면 초량역, 부산진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현옥 시장 때 열심히 추진된 부산시 부두지구 토지구액 정리사업에 관련된 자료에 보이는 부산역의 위치 변동입니다 이거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돼 있는 문서고요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면 중앙동이라 써 있고요 부산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부산역이다 부산항이 보이고 초량동이 여기다 이 초량동에는 여기가 부두지구 토지구액 정리사업 예정지다라고 적혀 있고 위에 부산진역, 범일동, 경부선, 가야조차장이라고 부전 근처에 크게 있는 철도 관련 시설이죠 왼쪽에 사상조차장 예정지라고 여기도 원래 철도 관련 시설을 만들려 했었나 봐요 사상조계 이거는 예정으로 끝난 것 같고 동해선이라고 돼 있는 게 동해남부선 거제, 거제역이라고 돼 있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위트검 장군이 부산역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에게 집을 지어준 임시주택, 이재민주택 그걸 지어준 것을 고맙다고 해서 세워온 이주주택 준공기념비가 있는 위치입니다 거제역은 현재 거제해마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해마지역의 왼쪽 지역에는 일제 때 만들었던 철도관사촌이 아직도 대규모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도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남아있고 이 거제지역이 동해안으로 향하는 일대 거점으로써 지금의 부전이나 부산, 부산진 초량만큼이나 중요한 위치였구나라는 거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가보면 꽤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용산이나 효창 정도의 규모인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부산역이고 영주동, 부산역, 신부산역 광장 여기다가 새로 만들 겁니다 현철도지구, 그리고 부두지구를 만들면 계획하면 여기를 싹 개발할 겁니다 라고 빚금을 쳐놨죠 토지구획정리지구, 신설될 도로, 현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현 부산역, 신부산역 광장 위에 초량역이 보이고 교통부 건물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집단판자촌이라고 되어 있죠 4부두 옆에 집단판자촌이 있었던 거고 당연하게 영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두지구 사업 예정지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밀어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김용욱 시장의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들을 밀어내고 보낼 대상지로서 정책 이주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역의 위치 변동을 봤고요 참고로 제가 보여드렸던 부두지구 사업 보고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63년 8월 6일 부산시 부두지구 토지구의 정리사업 촉진 방안 결정 건설부 장관 이리하여 부산시는 구도심에 몰려 있던 판자촌을 싹 밀어내고 재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책자가 나 있습니다 부산약사라고 하는 1968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건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책이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책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8년 4월 20일 초판 발행 이로 돼 있고 이 책은 김용욱 시장이 서울로 떠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김 시장 있을 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김용욱 시장에 대한 굉장히 강한 찬사랄까요? 나쁘게 말하면 어영적인 느낌이 그분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표시한 요 부분을 살짝 읽어보면 이제 부대들이 움직이면서 5.16 때 어떻게 부산을 점령하고 이른바 혁명정부를 구성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한편 단위 부대 지휘관 중 혁명에 호응하자고 선봉에 나선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 항만사령관 김용욱 대령과 병기학교장 이기동 대령이었는데 김용욱 대령은 이미 그 전에 아무런 지시도 없이 부산시내 각 기관과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병력을 배치한 후였다 그동안 군기사령관 박소령은 하야리아 미군 하야리아 부대 유명하죠 부산에서 이거 빼고 시민공원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야리아에 연락을 취하면서 계속 미원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 혁명에 호응하고자 혈기에 찬 지휘관들과 옥신각신하던 중 하오 오시가 조금 지나 서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육군 전체가 혁명에 가담했으니 부산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혁명에 참가하라는 요지의 전통이 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라고 이제 5.16대 상황이 나오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김현옥이라는 거죠 이 공이 치아 받아서 김현옥은 부산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부산 상공회의소 관련자 하셨던 성병도 선생이 쓴 성병도의 부산시정야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5.16 전날에 국회의원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막 체근을 했대요 이런 이래쿵 저래쿵 근데 이제 이분이 부산시에 있을 때 모시던 상관이 화장실에서 나란히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남자들 화장실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서 혼잣말로 저 세상 물적 모르는 인간들 하루만 지나봐라 라고 해서 뭔 소리가 싶었는데 다음날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회의회가 해체되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호령하던 이 사람들이 주랭랑 치듯이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로 돌아갔다 참 세상일 알 수 없다 라는 말이 적혀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기사를 묶은 건데 좀 정리를 했고요 각 시장별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김현옥 시장 부분을 좀 볼게요 김현옥 시장 첫 대목이 군복 입고 시장 취임 신은 자연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든다 했던가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시켰다면 김현옥 시장은 부산과 서울을 천지개벽시켰다 우리가 서울 중심으로 바라보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면 김현옥 서울시장 얘기만 합니다 근데 김현옥이 서울에서 한 일은 사실은 부산의 원형이 있었던 거죠 부산 쪽의 자료를 보다 보면 그 사실이 명확히 보입니다 집도 원래 진주였던 거죠 26년 10월 27일 진주 가난한 마을에 태어났고 한때 모교에서 사원으로 있으면서 시간을 알리는 종치는 소년이었다 이 종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월급 못 받고 밥만 얻어먹는 수준입니다 해방 다다음에 육사를 졸업하고 국방경비대에 입대했고 5.16 군사정변 당시에는 제3항만 사령관으로 있었다 그리고 62년 4월 21일 군인 작업복 차림에 그는 눌러쓴 작업모에 별 하나를 달고 전임시장 변재갑 해령 대령의 후임으로 취임식장이 나타났다 군인이 시장이 된 거죠 이때 부산으로서 의미 있었던 게 직하시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경상남도 부산시였어요 원래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부산 특별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울 쪽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부산이 서울하고 맞먹어서 특별시가 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타협책으로서 직하시로서 부산이 됐고 그 다음에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이 직하시가 됐죠 이것과 비슷한 일이 최근에 특례시죠 직하시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도에 중요한 도시들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남은 도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큰 곤란이 겪었죠 그래서 이번에 특례시 제도는 그렇게 직하시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제도인데 그런 특례시 제도의 이념을 앞서 보여준 게 직하시 제도고 직하시 제도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실현시킨 게 부산시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황령산과 금련산을 추구로 한 삼각개발로서 시내에서 해운대, 해운대에서 동래 동래에서 시내로 연결되는 거대한 개발구상이다 이건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부산 도심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글동글하게 표현하고 있는 지역이 황령산과 금련산입니다 수영구도 보이고 왼쪽으로는 부산진도 보이고 위로는 동네도 있는 거죠 아래쪽은 영도가 보이고 부산 중구청이 보이고요 부산 구도심이라 말하면 여길 말하죠 지금 책에서 말한 건 뭐냐면 황령산과 금련산부터 부산 도심까지 축으로 삼아서 이 일대를 개발한다 했다 그래서 왼쪽 위로 서면, 동네, 오른쪽으로 해운대 이 동글동글 표시하는 데가 장산이죠 여기까지가 원래 부산이었던 겁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때 계획대로 이 지역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부산 도심은 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 이주지를 만들었던 외곽 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너머로 기장군과 김해 땅을 가져오게 된 게 현재 부산의 완성이 되는 거죠 현재는 새로 가져온 기장군 지역 그리고 김해에서 가져온 강서구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등을 개발하면서 촉진하고 있고 오른쪽은 오시리아 등을 개발하면서 동부산 개발을 하고 있죠 그 개발축에 큰 틀을 잡은 게 김현옥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부두지구 재개발 사업 고지대, 산간지역, 마을의 급순환 해결, 산복도로 개설 등도 김 사장과 같은 불도저 시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김현옥 시장이 당연히 욕도 많이 먹고 합니다만 이 산복도로가 지금 부산 시민들에게 생활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로가 있어야지 사람이 물자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도 쓰이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김현옥 시장이 불도저고 참 무대포이긴 합니다만 암모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의도 개발과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것이 부두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집차를 타고 갔더니 구획정리과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우위를 입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특채를 해가지고 승진시켜줬다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여의도 개발입니다 어쩌면 여의도 개발 사업은 원형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두지구 토지구의 정비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개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의 부산지역 도시지구 개발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최근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두지구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의 주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일제치하에서도 영도에서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으나 대규모 사업은 60년대부터고 첫 번째 사업이 1964년 김현옥 시장 당시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그리고 그 부산물로써 정책 이주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조방지구, 양정지구, 연산지구, 대연지구, 사상지구로 확산되었다 특히 대연지구는 신부산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의욕이 넘친 사업이었다 또 사상지구, 신발 유명하죠 사상지구는 부산 최초의 공단지역이라 기공식을 신년시무식에 가졌다 이런 큰 틀을 만들어낸 게 김현옥 시장인 겁니다 원래 이 책을 보면 원래는 중앙광로를 만들려고 했대요 대로를 만들어서 부산 교통란을 해결하겠다는 거였는데 교통부가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 대신에 컨테이너 전용 도로를 만들기로 했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약간 굴절된 형태지만 실현되었다 근데 부산분들은 중앙광로 계획을 실현했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66년 3월 3일 박 대통령의 부산 순시가 있었는데 순시라고 그러면 지방 가서 그 해의 사업 계획을 듣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 당시에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은 밤을 새가면서 차트를 만들었죠 그 하루 보고 잘하면 승진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따내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단체마다 사흘을 걸었었어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66년 3월 3일에 부산 순시였는데 그 다음날 3월 4일 내달 없이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지사 건설국장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그것은 김 시장의 건설 행정을 다른 시도지사들도 와서 보고 배워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3월 31일 김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영전 발령이 났다 본인으로서야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으나 부산시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라고 이 세계처자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이 부산약사에는 1955년 상황의 부산 도심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장과 사람이 주택지역이 뼈꼭하게 들어서 있는 이 사상 쪽은 텅 비어 있고요 영도의 북쪽 감천동까지 남쪽으로 감천동까지 위로는 서면 부전동까지 도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신선대 쪽도 뜨문뜨문 사람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이었고요 동해남부선 가다 보면 중간에 수영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비행장을 옮긴 게 김해공항이죠 가면 수영만, 해운대, 송정리, 그리고 장산이 보이고 위로는 동네 온천동 온천동은 일제 때부터 발달된 도시지역이고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점이 많이 찍혀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부산의 또 하나의 중심지역인 구포 구포국수로 유명한 구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라 같은 데는 아직 모라리, 덕포리, 감전리, 언국리 이런 식으로 리루아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동네였던 거죠 동네였다가 점점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부산하고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적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본어 아카사키를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적기가 됩니다 여기가 우암동이라는 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남에서 LST선을 타고 피남민들이 적기에 내리죠 적기부두에 여기다가 여기서 밀면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 소설가 최인훈씨 광장을 쓴 최인훈 선생도 함경구 사람인데 이때 배를 타고 이 적기부두로 들어와서 소망마을이라 불리는 소검역장에서 하루를 묶게 됩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소로 도축하던 건물에 우리를 묶게 줬는데 참 환경을 살벌했으나 부산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우리를 머물게 줬다 근데 이분은 신혼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을 못 받았던지 부산에 머물지 못하고 일단 다시 부산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도로 돌아오게 되죠 어쨌든 그런 거점이 적기였다라는 여기에 철길이 많이 보이고요 조방선, 우암선 등이 보이고 문연선 등이 보이고 여기 철도 휘어있는 요즘이 조방이라는 곳인데 조선방지 아마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방낙지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선방지 있는 철길 주변에서 사람들이 낙지를 많이 구워 먹었는데 매콤하게 하는 그게 이제 이중의 브랜드가 되가지고 조방낙지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발상지는 여기였던 거죠 지금부터는 정책위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위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두지구 도시계획 및 각종 화재 각종 개발에 따라서 부산 도심지역에 살고 있던 빈민들을 외곽으로 몰아낸 사업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포화 상태였던 부산에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부두 주변과 고지대 등에 천막이나 판자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판자촌이죠 그리고 55년에서 64년에 걸쳐 계속되는 난민과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권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심 내 불량주택 거주민을 시외곽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게 정책위주지 사업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부산진구 계금동에 하나가 있고요 남구 대연동 용호동에 두 개가 있고 해운대 반여 반송이 있고 사후가 제일 많죠 부산의 서쪽 땅 끝이다 보니까 그리고 강가다 보니까 여기에 감천 괴정 장림 심평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지역을 가장 많이 답사를 했네요 연제, 연제구, 연산 지역에도 아직 있고요 흥미로운 게 부산의 정책위주지를 만들어낸 김현옥 시장이 서울에 와서 한 게 성남 광주대단지 건설인데 부산 측에서의 관점은 정책위주지 사업으로서 그거를 포함을 합니다 성남 정책위주지, 서울 정책위주지, 부산 정책위주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잘 하지 않는 접근방식이죠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을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부산치에서 낸 자료를 보면 국내 정책위주지는 7개 도시 47개 지구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의 정책위주지 중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철금인촌이라는 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인데 그럼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부산의 정책위주지가 만들어졌죠 우리 부산에 정책위주지가 있다 다른 데도 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산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잘 느껴져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부산과 성남을 비교해 놨어요 보시면 부산 18개 지구, 성남 14지구 신흥, 태평, 수진, 중동, 금광, 은행, 상대원, 도안 등이 있는데 성남의 대부분의 지역은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대규모 지역, 대부분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라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부산시 정책위주지 지구별 현황 가장 오래된 지역은 감천 같은 곳이죠 55년 또는 괴정동 61년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알아볼 지역인 장림은 68년입니다 2, 3, 4 지구가 6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림의 북쪽에 있는 심평지구도 68년 현재 남아있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68년 이전에 만들어진 곳이 연산, 괴정, 감천이고 68년에 만들어진 게 반송, 심평, 장림 등이고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개금, 연산 1, 2지구, 대연지구, 용어지구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라서 만들어진 철거민촌이 심평지구다 이 지도가 좋더라고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정책위주지의 분포가 부산의 끝을, 부산 도심의 끝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넘어는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이 농촌지역을 정책위주지를 앵커스토어 삼아서 점점 확장이 나간 게 부산의 발전상 거죠 그리고 한편 김성태 선생이 쓴 실양민 정착지로서의 부산 구릉지 주거경관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부산은 1900년대에는 바닷가에만 마을에 있다가 60년대에 바다 매립을 통해서 부산항을 개발하고 산기스계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주거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 쪽에는 도시가 다시 정비되면서 빌딩들이 들어서고 구릉지에는 정책위주지가 만들어졌다가 이 건물들이 다시 한번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해주셔서 알아보기가 쉬웠습니다 다시 부산시가 만든 정책위주지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남아있는 정책위주지에 대해서 지구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책위주지라는 개념이 낯설 거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금삼지구는 이렇게 되어있다 사실은 이 넓은 지역이 다 정책위주지인데 그중에 삼지구는 이렇고 대현지구는 이렇게 생겼다 용호삼지구는 이렇다 사실 여기 넓은 지역이 전부 다 정책위주지들입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는 지역은 특히 이 지역이다라고 좀 좁혀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가 반여지구 반송 1지구 영산대역 옆이죠 반송 2지구 이 아래쪽에 현재 센텀 2지구 개발을 하려고 진행 추진되고 있죠 가칭 동부산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감천 1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한국의 산토리인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죠 그 마을 이어 가지고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 이 감천문화마을은 원래는 태극도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태극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증산도 계열입니다 이 증산도 계열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했고 부산의 땅끝입니다 땅끝에 정착을 한 거죠 그 땅끝이라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미동 비성마을이라고 일제 때 공동묘지 있던데 마을이 형성됐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부산 도심의 끝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너머에 태극도 마을을 만든 겁니다 마을을 만들었는데 같은 종교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를 나름대로 잘 했어요 그래서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삼키슥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이건 정착했을 때 초기부터 됐던 건 아니고 이 지역이 또 새마을운동의 모델마을인데 그때 정비를 해서 지금과 같이 물론 한 집 한 집 좁지만 전체적으로는 화합이 잘 되는 마을을 만들었고 그게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견된 거죠 그 지역이 사실은 감천1지구다 라고 행정적으로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괴정지구 마찬가지로 괴정1지구 2지구 장림지구 이게 오늘 알아볼 사하구 장림동 정책 2주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의 장림동입니다 여기에 예전 이름은 원 장림마을이라고 전국을 다니시다가 원 무슨 무슨 마을이라고 적혀있으면 거기가 원래 마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거점이 있었고 그 주변에 그 이름을 딴 다른 마을이 생겼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 장림마을 그러니까 원래 장림의 어촌마을이었던 지역은 얼마 전 답사로 가보니까 싹 밀렸더라고요 깨끗이 밀렸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원주민마을 옆에 철거민촌을 만든게 장림동 정책 2주지인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미산이 있고요 장림동원 로얼두크가 있는데 이 산기슭에 오늘 말씀드릴 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장림동 말씀을 드리기 전에 1970년 11월 13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마음 아픈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나환자촌 습격입니다 12일 70년 11월 12일 상호 11시쯤 시내 서구 장림동 150 새마을 이주민촌 이주민들이 와서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정책 2주지라 부르지만 자체적으로는 새마을이라 불렀나봐요 이거 새마을운동에 새마을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새마을 1,200여 가구 5,000여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500m쯤 떨어진 장림동 산 75에 있는 음성 나환자촌 한세님 마을이죠 그러니까 소록족처럼 양성은 아니십니다만 예전 개념으로는 양성 한세님이 아니라 병을 낳고 치료된 분들을 음성 한세님이라 부르는데 이 음성 한세님들이 여전히 사회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사신게 음성 나환자촌입니다 이 산에 있는 음성 나환자촌으로 몰려가서 나환자와 한 마을에 살 수 없다 문두기를 몰아내자고 외치면서 나환자들이 임시로 쳐놓은 천막을 뒤엎어버리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출동한 기동경찰대 30여 명에 의해 이날 하오 4시쯤 되돌아갔다 새마을 주민 권인식 씨는 권인식 씨 등은 지난 10월 22일 음성 나환자 김모 씨 등 18가구 58명이 이 마을의 뒷산 등 너머에 정착하자 산에서 새마을로 들어오는 간이수도 중간 지점에 음성 나환자들이 들어서 살고 있어 식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이같은 충돌 사고를 빚었었다 또 장림국민학교에 다니는 새마을 어린이 1300여 명도 이날 음성 나환자 가족인 미가마 12명과 함께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 고 등교를 거부했다 좀 살벌한 기사죠 예전에 이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걸까 그래서 얼마 전 부산 강연 갔을 때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지도를 켜놓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사에 등장했던 새마을촌이라는 것은 지도에 보시는 여기입니다 영도가 있고요 영도 왼쪽에 송도 바닷가가 있고 그 왼쪽에 감천항이 있죠 그리고 다대포항이 있고 그 위쪽에 아미산이 있고 아미산 위에 빼곡하게 들어선 단지가 장림정책기주지입니다 일명 새마을촌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주산 위부더 제니스센터럴 사하 아파트가 원장림 마을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부 다 공장지도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게 어촌마을이었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예전 스카이뷰를 보면 이렇게 옛날 농촌 어촌마을의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답사를 했을 텐데 제가 알고 갔을 때는 이미 펜스가 쳐진 뒤여서 이 원장림 마을 답사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장림 마을 아래에 장림 새마을촌이 있고요 여기서 동원로얄 두크 아파트를 지나서 국제금융고등학교와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산정신병원 등을 지나면 산키슭의 공장지대가 보일 겁니다 이게 기사에서 나왔던 음성한센인 정착지역입니다 기사에는 이 음성한센인 정착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기사를 보고 예전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계린농장이라고 그리고 장림천주교회가 있는 거 봐서 아마 천주교 계열에서 만든 음성한센인촌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한센인 마을들은 크게 개신교 계열 프로센트 산세계열 교회와 천주교 계열이 있습니다 서로 좀 사이가 좋진 않아서 각자 따로 마을을 만듭니다 보시면 77년 78년 상황이시던데 바로 옆에 바닷가가 있고요 바닷가 옆에 내장님 원장님 내장님이라고 하는 어촌마을 있었고 약간 떨어진 지역에 간척지 등이 보이고 그 너머에 장림동 정책위주지가 보입니다 산을 넘어가지고 한참을 꾸불꾸불 가면 산 너머 마을 아까 기사에서는 등 너머라고 표시했죠 등 너머에 계림농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해보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는데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전국에서 확인되는데 산기슭에 이들이 정착하고 농장을 만들어서 축산산업을 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겨울에 답사를 해도 냄새가 심해요 여름에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산중턱에서 축산하다 보니까 폐소들이 흘러내려가요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전주 전북혁신도시라든지 전남 광주혁신도시 옆에서 축산물 냄새가 난다는 것도 이런 음성 한세님 마을 이런 음성 한세님 마을들에서 나는 냄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산기슭에서 축산을 하고 아래쪽에서 피해를 보는 정착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아마 문제를 제기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계림농장과 내장림만 표시가 돼 있어요 중간에 정책이 주진에 빠져 있죠 여기서의 거점은 양대 거점은 원래 원주민인 내장림마을 그리고 산기슭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낸 계림농장임을 할 수 있고 정책이 주진은 약간 그것보다는 주목도가 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69년 2월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아직 원장림마을만 희미하게 찍혀 있고 장림동, 철금, 정책이 주지도 그리고 계림농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75년 5월을 보면 이 장림동의 원형을 이루는 세 가지 마을이 전부 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에는 어촌마을인 원장림마을 위에는 공장을 만들려고 매립을 하고 책지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쪽에는 장림동 정책이 주지가 보이고요 도롱이 눈이 보이고 이 도롱이 눈을 넘어서 산을 넘으면 이쪽에는 계림동장이 보입니다 지금 사하구의 인구 밀집지역인 장림동은 이 세 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바닷가 낙동강과 남해안이 만나는 이 바닷가는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매립됩니다 이 모습이 77년의 장림동입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죠 바다와 강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랬던 것이 89년 5천문의일 지도를 보면 전부 다 매립이 돼서 공장지역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림동장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공업단지 공사중 이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장림동이라고 써있는 글자 옆에 보덕포라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립되기 전까지는 포고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립되고 나니까 산동네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국에서 다 일어난 현상입니다만 서동 장림동 지역은 80년대가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서쪽에 있던 김해군 지역이 대거 부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지도를 보면 어촌마을이었던 원장림마을은 완전히 공업단지에 포위되어 버렸고 장림동 정책위주지마을은 역시나 산기습과 공장 사이에 끼어있는 동네가 됐고요 계림농장은 예전 축산단지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공업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매립해서 만든 공업단지와 달리 꾸불꾸불한 도로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전히 땅끝이었음은 정신병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병원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도포라는 옛날 포구였다는 지명도 사라져 버리고 그냥 산기습마을이 되어버리고 그 강가 쪽에는 무지개공단이라는 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모습 이렇게 공단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보도포가 있던 마을은 완전히 공장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쪽까지도 쭉 공장이 이어지고요 이 넓은 지역이 이른바 사상공단인 거죠 이렇게 부산의 끝에서는 약 60년에 걸쳐서 어촌마을이 철거민촌이 되고 한세님 마을이 들어섰다가 대규모로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휩쓸려가고 현재는 공업단지와 배후지구 지역으로서 지역의 성격을 바꾸어 버렸다 라는 것을 몇 장의 사진과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림동 일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장림동 정책이주지의 골목길입니다 호남 향후회가 보이죠 공업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의 서쪽 끝이다 보니까 호남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서쪽 지역에 호남 향후회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이거는 장림동 정책이주지에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 그리고 이 사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차는 지나다니지 않고 사람만 다니는 장림동 정책이주지입니다 보면 노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보이죠 이거를 장림동 출신의 어떤 지인에게 보여드렸더니 어르시라는 모습이 똑같은데 예전에는 유모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동 휠체어가 있는 게 그것만이 세월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하나 세월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죠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인 겁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분들이 살았고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어요 사하공단 심평 등에 엄청난 공업단지가 있거든요 여기부터 김해까지 뻗어 있는데 이 지역들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그 가족분들을 들어와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땅끝에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이 장림동 지역은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림동, 심평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장림동 정책위주지를 나서면 이런 뷰가 나타납니다 펜슬가 쳐 있죠 이게 제가 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내장림 원래의 장림마을입니다 이 오른쪽 왼쪽은 수로였거나 바닷가였어요 물론 이제 강가입니다만 사실상 바다죠 그 옛날 내장림 마을을 고대로 잘라가지고 택지 개발을 해서 이 제니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원래 장림 방금 보여드렸던 택지 정책위주지는 그 다음 장림 그리고 장림동 정책위주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면 이런 언덕받이가 나타납니다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그 너머로 유통업체들이 보여요 무슨 무슨 치킨 하는 식으로 한세님 마을들이 축산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상당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자동차 공업 밖에도 보이고요 정신병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쓸쓸한 말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부산의 역사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고등학교도 보이고 사진처럼 부산 정신병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과 정신병원과 철거민촌이 모여있는 더 끝에 한세님들이 정착했던 거죠 그리고 공업지대 한복판에 마을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공장소개 이것만 보면 그냥 공장지대의 마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살짝 보면 한쪽으로 계림마을회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한때 이 지역에 있었고 장림동 철거민촌 새마을 주민들과 충돌했던 계림농장의 마지막 흔적이죠 현재 이 지역에서 예전 마을 주민들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토지주 등으로 살고 계실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예전 농장 시절에 마을길들이 보이고 그 필지들에 건물들이 들어서서 각종 산업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구도심 개발 상황을 말씀드렸고 부산 구도심을 개발하는 가운데 밀려난 빈민 철거민들이 정착한 여러 지역 그 중에 특히 장림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하구 장림동 지역은 원래 오천마을이었죠 오천마을이었다가 정책 이주지가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시작됐고 땅 끝이다 보니까 정신병원 공장지대 그리고 음성한샌인들이 사시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장림동의 특성을 만들어갔습니다 내장림지역은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고 계립농장이 있던 산기습과 그 앞에 바닷가는 공장으로 바뀌었고 정책 이주지지역은 현재 공업 공장의 배후 주거 단지로 기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곳에 살았던 내국인들은 현재 외국인들로 인종적 체인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부산의 땅끝에서 확인된 이러한 변화 땅의 변화 사람의 변화는 비단 부산만의 일이 아니라 현재 전국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전국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를 부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하게 이 지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뀐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관찰하는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렇게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모습을 보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또 각기 필요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거주지를 찾거나 또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찾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 합니다 올해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현장에 나가볼 생각이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걷는 시간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 많이들 올리세요 도시아사 답사는 안하냐고 그때마다 말씀드리죠 덧글란에 많이 올리시라고 그럼 아마 3프로TV 측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아마도 기회를 마련하실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첨을 통한 발송도 있었던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